아우디 코리아는 최근 디젤 엔진을 장착한 첫 번째 스포츠 버전인 SQ5를 출시했습니다. 연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스포츠 성능을 더한 모델인 중이죠. SQ5는 SUV인 Q5의 스포츠 버전으로 터보 차스가 두 개나 들어간 3.0 TDA 디젤 엔진을 넣어서 재고출력이 313마력에 이른답니다.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1초에 불과하다네요. 그런데도 연료 소비율은 리터당 11.9km로 일반 2000cc 가솔린 중형차 수준입니다. 디젤 엔진 경주차로 르망에서 연승을 거두고 있는 아우디가 마침내 디젤 스포츠카까지 만들어냈네요. 디젤 스포츠 SUV는 과연 어떨지 조만간 카톡큐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가장 중요한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8,650만원입니다. 그림의 떡이네요. 저는요. 차라리 버스를 타고 다니겠어요. 신개념 자동차 뉴스 차라리.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